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엔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또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더 밀리고 있어요. 이게 환율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체크포인트로 오늘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점검을 환율 급등이라는 키워드로 갖고 오셨는데 실제로 어제 시장에 강한 반등을 보여도 환율은 1300원대였어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저녁에 환율이 1300원을 급등, 훌쩍 넘어서면서 환율 급등 현상에 짐도 나와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간밤에 나스닥 지소,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좀 약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급등이 왜 나오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래도 1300원 부분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위로 뚫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환율 급등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독일이 31년 만에 첫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지금 독일은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건데요. 러시아가 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가스를 줄이면서 가스가스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값에 가스를 구매하여 싼 값에 소비자한테 공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무역 수지가 10억 유로 적자 기록했는데 지금 3월 달 같은 경우는 31억 유로 흑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도 무역 적자가 상당히 큰 부분이고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134억 흑자였는데 작년, 전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에너지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어떤 대러 제재 여파로 인해서 수출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또 가장 큰 규모의 경제 대국이 적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로화가 빠지면서 달러가 반사 이익으로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죠. 바로 유니포라는 독일 기업인데 이 독일 기업도 구제 금융을 시청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니까요 이 가스 구매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90억 유로 원화로 약 12존 규모의 구제 금융을 또 논의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나 지금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빠지면서 달러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 방어의 총탄을 소진 중이다. 그러니까 1,400원 때에서 우리나라도 환율을 좀 잡기 위해서 외화를 좀 풀다 보니까요. 외환 보유액이 IEF 권고 수준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화 감소폭이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 금융위기 때와 그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외화가 또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어떤 원달러 환율 방어에도 좀 급한 상황인데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 또 달러가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서 우리 시장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 달러가 급등하면서 외국인 매수가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달러가 급등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쏠리게 되면서 달러가 급등하는 건데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게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7월까지는 아마 시장이 변노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경기 침체를 결국엔 인플렛 완화와 이 긴축 감소라는 부분으로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CPI 발표가 있고요. 7월 말에 이제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의 변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상습을 키우다가 다시 좀 가라는 그런 경우를 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달은 일단은 방망을 좀 짧게 잡고요. 과대 낙폭주 중심으로 또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좀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 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을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지금 벤화 환율도 봐야 되고 볼 게 좀 많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빠지는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시는데 정말 뭐 지금은 분석이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이 시장을 버텨내야 되는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셀트룸 그룹주가 상승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제약바이온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저께 일동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는 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폭을 내주고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제약바이온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코로나 치료제가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화해자 게 있는데요. 그 똑같은 계저대로 만든 게 바로 일동제약과 시온후기 제약에서 만든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경구형 치료제인데 일본에서 20일 날 긴급 승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에 또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달에 임상 3상 환자 모집 완료가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모멘텀에 있어서 아마 7월 달에는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 중국에서 어떤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5%까지 급등이 나오고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9%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일본 사용 승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흔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에도 지금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세 가지 모멘텀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는 한번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믿고 갖고 있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는 4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시노펙스인데 오늘 시장 전통성에도 불구하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또 잘 올라서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한 양복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도 올랐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BYD야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죠. 이 BYD가 가장 관련된 기쁜 종목이 바로 시노펙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지금 중국의 BYD가 테슬라의 배터리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동안 전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또 전기차 시장 성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시노펙스 여전히 목표가를 4천 원까지 보고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위즈익스튜디오 오늘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료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VFX 시장이 2020년 대비해서 2022년에 5배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메타버스 관련료가 최근에 성장 중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구체 금리가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 2만 5천 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 2만 5천 원까지 계속 보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 이슈가 있어도 실적이 있어도 모멘텀이 있어도 갈까 말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지금을 찾아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제의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LG엔솔이라고 간단하게 주셨는데 LG엔솔 때문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어요. 손실이 났다가 LG엔솔이 한 이틀 연속 반대로 나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수주 나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기업이 이익이 있을까 또 이게 확실한 건지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을 잃었다. 지금 원래 배터리 종주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 시장에서도 잇따라 잭판이 터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G엔솔 원래는 지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공장을 지으며 주문을 받고 있던 건데 최근에 새롭게 짓는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검토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이 나왔던 건데요. 일본 시장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본 1등 상용차 업체 공급하는 기업하고요.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 일본 1위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 자동차에서 4년간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위 상용차 업체인 이스즈에 준중형 트럭 F 전기차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공급 규모가 예상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리튬 배터리를 하면 일부 종주국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일본의 1등 상용차 업체에 공급을 한다는 거니까 LG엔솔이 그만큼 지금 일을 내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용차 업체가 일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33%입니다. 이런 이스즈 자동차가 이승톤 클럽의 전기 트럭 시장을 누리고 LG엔솔과 협력을 해서 전기차 트럭을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급하는 건데 이게 지금 LG엔솔 측에서는 어떤 거래처와의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보도가 나와 있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소가 오늘 아침에 조회공시구가 들어가서 오늘 6시 안에는 LG엔솔이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이상 제가 볼 때는 사실 우근으로 날고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사실 우근이라면 이렇게 자세히 나오지도 않았겠죠. 검토하고 있으나 보통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을 했던 비밀 유지 조항이 있거든요. 아마 일본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거 없다라든가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의 아마 어떤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중에서 사실 무궁만 아니라면 아마 관련지는 다시 한번 극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답변이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공식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확정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걱정까지 먼저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2차 전체 소재주의들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첫 번째 LG엔솔과 관련된 종목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LG엔솔은 아니고요. 나인테크를 갖고 오셨습니다. 몇 개 종목이 있는데요. 나인테크가 지금 과대나 폭이 심해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변동이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꽤 클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LG엔솔의 수주가 이어질 때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바로 이 나인테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엔솔의 장비 메인 업소입니다. LG엔솔의 배터리 생산 공정의 메인 장비인 중대형 라미네이션 그 다음에 스태킹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지금 LG엔솔의 국내 오창 공장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폴란드, 중국 공장에도 납품하고 있는 건데 이 국내 공장과 해외 공장까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대응 가능한 회사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난달이죠. 2022년 6월 기준으로 수주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2배 증가했거든요. 이 얘기는 LG엔솔이 계속해서 수주를 내면서 이 나인테크의 수주가 작년 연말 대비해서 2배가 증가한 겁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엔솔의 어떤 수주가 증가할 때마다 나인테크의 수주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LG엔솔이 지금 1볼의 실질적으로 수주한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답변 나왔을 때는 아마 나인테크가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나인테크가 LG엔솔을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해외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투자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죠. 충분히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주권만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처안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이 전구점인 4,500원까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시간의 저점이었던 3,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인테크였습니다. 첫 번째 종목의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섹터 안에 있을까요? 이번에도 키워드 먼저 보도록 하죠. 바이오 급등? 제가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 쪽인데 눈에 띈 종목들이 좀 많아 보여요. 갈 만한데 안 간 종목들.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올라와주면서 일단 바이오에 대한 자신감을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가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을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R&D, 90억 지원하겠다. 중소기업 47개 사이에 선정되면서 중기부가 반도체 바이오 연구개발에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중기부가 미래 핵심 산업인 R&D, 9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미래 핵심 산업 유망 중소기업 4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갖춰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년에서 4년 동안 6억에서 20억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바이오가 지금 미래 유망 과제에서 다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보시면 세포 치료제 개발 같은 게 지금 6개 과제가 선정됐고요. 뇌졸중이나 암세포 같은 질병 진단 장비 분야에서 또 11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정보 과제가 많이 나와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가 작년부터 정말 심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우리 상반기에 보시면 게임즈부터 최근에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다 금단이 나왔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진짜 반토막, 반해반토막, 4분의 1토막나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다 낙폭이 상당히 많은데요. 과다 낙폭이 돼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조그만 내용만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오늘 또 괜찮은 종목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대 낙폭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제약 바이오라고 아무 종목이나 산다면 사실 이 낙폭이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죠.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앞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두 번째 제약 바이오 안에서 그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알테오덴을 갖고 오셨어요. 플랫폼 기업 중에서 확장성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 수출 금액도 꽤 나왔는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다양한 플랫폼 기술로 신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로자임 기술로 하고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대표적인데 지금 3년 만에 6주 이상의 기술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로자임이 뭐냐면 정맥 주사를 피하지방 주사로 변환하는 어떤 플랫폼 기술인데 지금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알테오덴이 갖고 있으면서 기술 수출로 6주 이상의 어떤 기술을 수출했고요.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특허 등록까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정맥 주사를 피하지방 주사를 변환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일리아 이외에도 주사로 취약하는 여러 치료제 적용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 수출도 크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다른 어떤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술 수출도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일단은 지금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최근에 임상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세계 22개국에서 100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많이 빠지고 있다가요. 최근에 좀 반등세로 올라서고 있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6만 4천 원대를 문담하고 있던 건데 최근에 여기서 어떤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6만 4천 원대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게 꽤 많이 나오는 건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이 많다 보니까요. 어떤 6만 4천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좀 보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만 6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수급 파이터 시간에 송동현 대표님도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요. 알테오젠 그리고 제약과 유혹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요. 손절가 5만 6천 원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만큼 종목에 대한 선택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4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유튜브에서 채원도 검색하시고 무료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또 시원한 시장이 오길 바라면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